본격적인 1라운드 대결은 1대1 데스매치 너! 나왑니다! 자 우리 팀은 육식다람쥐 강현! 내가 이 사람만큼은 이기겠다 자 설마 나 눈 닿아요 아 육식다람쥐 무서워 고장님 설마 눈 맞으셨어요 너 나와 이름 부른다고 삐지지 마세요 자 소대! 노수윤 너 나와 노수윤 너 나와 왜 시간을 끌고 아니 시작부터 소대장을 결정을 한다고요? 친구 접으러 왔다 신년부터 친구 접으러 왔다 처음에 첫 무대라 올해 말띠 운세가 좋대요 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말띠끼리 잘 해보자는 의미로 후대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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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다 같이! 너무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너무 잘 어울린다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있네 언제 한 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바로 일어나! 어떡하지 작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보조개 아 보조개 아 보조개 초마다 청민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 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소리내어 울어볼 날이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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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길어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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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잘했다 당연히 100점 나올 줄 알았어요 2022년 들어와서는 최고점수를 올렸어요 2022년 최고점수 90점! 송대장팀의 강혜연씨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화이팅!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오지훈씨가 조항조 선배님 노래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저도 조항조 선배님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조항조님의 노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맞불작전으로 가겠습니다 맞불작전 혜연아 잠깐만 이거 살벌한데? 노래자면 뭐예요? 가지마! 음악 주세요 잘했어 잘한다 평균 선수가 대화를 나를 두고 떠나간대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가 끝이란 말을 하네요 울지도 마요 잡지도 마요 망편이 가게 해줘요 부탁하네요 애원 못하게 미련도 갖지 못하게 아무 말 없이 뒷모습 보며 보내야만 하는 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미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사랑했지만 너무나 소홀했던 날 그래서 나를 떠나는 이유를 알기엔 가지마 널 떠나가지 말라고 해원도 못한답니다 울지도 마요 잡지도 마요 마음 편히 가게 해줘요 부탁하네요 애원 못하게 미련도 갖지 못하게 아무 말 없이 뒷모습 보며 보내야만 하는 내가 너무 싫지만 보내야만 하는 내가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는 내가 미워요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사랑했지만 사랑했지만 너무나 소홀했던 날 그래서 나를 떠나는 이유를 알기엔 가지마 날 떠나가지 말라고 해완도 못한답니다 자 93을 넘을 수 있을지 전투! 어떡하지? 4호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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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에 13 우리가 17 18 19 19 19 19 20